네 우리 안동에서 오신 우리 남철님께서 네 오늘 6월 28일 오늘 바글바글 보글보글 잡았습니다 한 3, 40수 했는데 적당한 씨알은 저기하고 아름다운 체육사에 영업이 되라 하고 큰 덩어리만 넣어서 찍어줬네요 새우 미끼 필수, 새우 미끼 필수, 찌렁이 미끼 필수입니다 지금 대폭 찌렁이 해도 잘 나옵니다 새우에도 잘 나옵니다 군이 위천입니다 실시간입니다